첫 포인트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대트 맞고 들어왔는데요. 2대0 앞서가는 주천희의 서브. 주천희의 강한.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. 0대4 끌려가는 김아영. 첫 포인트가 필요합니다. 아 강해요. 리듬을 바꿔봤는데 속지 않았습니다. 아 이번에는 주천희의 파워. 주천희. 김아영의 선제 이번에는 통했습니다. 첫 포인트 김아영. 김아영의. 2대6. 김아영의 선제까지 받아 봤는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. 자 주천희에게 계속. 서브 득점까지. 자 김하영이 있습니다만 김하영에게도 의미있는 첫번째 게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갑니다 불구하고 또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김하영입니다 자 나갔어요 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김하영 아 잘 뛰어요 주철이도 회전이에요 그러나 네트 걸립니다 자 또 한 번에 자 주철이의 둘이 좋아보입니다 투올입니다 자 김하영 공격적으로 나가면 포인트 말고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걸렸어요 파이팅이 필요한 김하영입니다 자 이런 공격이 김하영 서브 자 김하영 백핸드 자 짧게 넘기고 아 이번에도 맞추지 못했어요 대처가 안 됐습니다 4대6 야 두 선수의 김하영의 서브입니다 자 계속되는 공격 자 계속되는 공격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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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